WTI 유가가 2.5%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배럴당 85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2014년 고점 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이렇게 상승하는 유가의 배경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논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중동과 동유럽 양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에서 동유럽 쪽에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뉴스가 올라왔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예문 반군 후티 테러 단체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 것이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가는 연초 대비해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흐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연간 단위로 에너지 수요가 과거에는 연 2% 정도 상승하던 수치에서 크게 확대되면서 3%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 관련주들에 대한 매력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유 관련주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5% 정도를 들고 가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석유 관련주에 투자하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70달러 이상에 유지되면 유효한 ETF나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0달러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수준에서 일정적인 수익성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 ETF의 밸류에이션과 상승 여력을 한번 보시면요 XOP라는 ETF가 가장 큽니다 현재의 PER이 8.3배이고 PBR이 1.9배, 이익 증가율이 71.6%, ROE는 19.5%가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66%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석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매력도가 높은 순위를 보시면 가장 낮은 쪽이 엑션모빌, 그 다음이 코노코필립스, 다음이 캄스톡 리소스, 그리고 대번에너지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치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주 가치주들이 상실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치주 중에서도 성장을 겸비하는 종목들, 그리고 높은 ROE를 창출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월 전국주자였습니다